안녕하세요 여섯시 내 다육입니다 와 드디어 다육이 들이 내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아 정말 반년 만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더 에 저는 이렇게 어 잔디 밭이 있는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다육이를 좀 키우고 있는데 아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실내로 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베란다고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봄 가을에 그나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미웠던 다육이 들도 가을에 이렇게 나오면 다시 도 예뻐지고 또 겨울에 들어갔다가 또 봄이 됐을 때 또 꺼내놓으면 또 예뻐져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 미웁고 아팠던 다육이 들도 이렇게 또 좋은 환경으로 다시 나오면서 빠르게 물도 들고 에 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 짧게라도 저명관수 한번씩 다 했던 아이들이구요 그래서 많이 아이들이 활짝 얼굴을 많이 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까라솔도 에 완전히 지금 푸릇푸릇 하면서 얼굴 완전히 지금 방긋하고 있구요 어 그리고 요거 이제 천우엽 변경 금인데 요 아이는 진짜 완전히 진짜 쪼글쪼글 장난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명관수 해주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예뻐졌고 어 이렇게 염좌도 이거 금 염좌 였었나 에 염좌도 음 요 아이는 좀 조금 일찍 나왔어요 어 굉장히 많이 얼굴이 많이 펴졌죠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썬라이즈 인데요 요 아이들은 어 이렇게 여름 되기 전에 늦봄에 꼬집게 해줬던 아이들인데 여름 동안에는 거의 뭐 성장을 안해서 하나도 성장을 안 하다가 요즘에 다시 요렇게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요것 좀 보세요 여러분 짜잔 제가 이런 크라슐라 종류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탑돌이 아이들 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줄기 하나에 탑이 하나 딱딱딱 이렇게 올라가듯이 탑을 쌓는 듯한 이런 종류의 다육이 들을 이제 크라슐라 라고 하는데 어 좋아하는 이유는 어 웃자람도 그 사실 거의 없고 음 이제 물에도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 않고 여름에도 또 겨울에도 어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음 고런 다육이 들인데 요거는 원종 앵성 이에요 진짜 빨간 아이인데 여름 동안에 물이 네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요거 보세요 어 제가 이거 선스타 정말 좋아하잖아요 선스타가 요거는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이렇게 그 베란다 안에서도 어 이제 그 선반 테이블에 있었던 아이가 아니라 창틀에다 놓고 여름 내내 창틀에서 있었던 나이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안빠지고 이렇게 빨간 색감이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네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 별이죠 어 너무 예뻐요 음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더 빨개질 겁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일주일안에 요 색깔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 일고차가 커지는 이때 가장 예뻐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창문도 좀 열어 놓으시고 음 이제 다육이들 본격적으로 이제 물 들이는 때가 이제 오 지금이니까 뭐 제가 지금 이제 영상 찍고 있지만 아마 일주일 뒤에 또 이제 영상 보여드리는 거 하고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어 물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요건 이제 수연금인데 어 다행히도 진짜 여름 동안에 정말 그냥 모습이 찌글찌글 하기는 했지만 아 다행히도 정말 춥지 않고 여름을 보내줬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수연 예 사실 이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다육이인데 물도 뭐 많이 못 주고 늘 간당간당만 주다가 어 이제 물 듬뿍 주고 이제 밖에서 좀 에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 맞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 지금 이제 다육이도 엄청 예뻐지고 있고 어제 하루 동안은 제가 진짜 하엽 정리하는 데 하루를 보냈거든요 이제 밖으로 꺼내면서 이제 물도 주고 아 요 그 하엽들이 장난 아니게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 동안에는 하엽이 사실 많이 지지 않다가 이렇게 성장기가 되면 그동안에 이제 져야 됐던 하엽들이 한꺼번에 하엽들이 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하엽 정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또 내일 내일모레 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물을 주기는 했는데 비 소식이 있을 거 생각해 가지고 물 안 준 아이들도 있어요 밖에서 이제 또 비 맞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여러분 창틀에 있었던 아이잖아요 요거 이제 선스타 보세요 짠 짠 짠 짠 짠 요거는 이제 선반 안쪽에 있었던 아이인데 색이 이렇게 다르죠 어 색이 이렇게 다르죠 음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색감이 이제 한번 물들었던 아이들은 어느정도 뭐 색감 조금 유지가 되긴 하지만 여름에는 뭐 색이 뭐 너무 잘 빠지니까 예 요랬던 아이가 짜자자자자자 창틀에만 있어도 요렇게 색감이 유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 예뻐질 거예요 아 세상에 이제 여러분 물 듬뿍듬뿍 주시고요 이제 가을에 비가 얼마 얼마나 많이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가을 물주기 여러분 정말 풍성하게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음 가을에 이제 물 먹는 정도에 따라서 또 겨울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가을은 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예 추위가 빨리 와 가지고 얼마 못 있다가 진짜 다시 실내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 시간 안에라도 충분하게 물 많이 주시면서 예쁘게 키워보시는 또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구야 지금 이 모습 하고요 이제 불과 한 일주일만 지나도 까라솔도 노릇노릇 주황빛으로 완전히 형광 주황빛으로 완전 물들 거예요 아 예쁜 모습도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밖으로 다 나온 아이들 한번 쭉 보여드렸어요 아직 뭐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테이블 정리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이제 또 농장 다녀봐야 되겠죠 빈 화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와 네 또 예뻐지는 아이들도 다육이 키우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